같이 봅시다 오늘은 챕터 5 284 we live 우리는 살아요 in an age of constant interaction 꾸준한 상호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응 그래 he goes hiking 자 고와 엔진은 뭐뭐 하러가다 라는 뜻이죠 등산하러 갑니다 every sunday에 every saturday에 매 토요일마다 됐지? 자 현재 시제는 포인트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항상 그러한 거야 ok permanence 항상 그러한 거야 ok 현재 시제 말고 진행형은 현재의 진행 시제 걔는 뭐야 그러면 일시적인 거야 ok 일시적인 거 temporary 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됐지? most planet 대부분의 행성들이 rotate 둡니다 자전을 합니다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반시계 방향으로 ok clockwise이면 시계 방향이지 anti 반시계 방향으로 됐지? basic intelligence가 채식주의자들이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from me 고기로부터 including chicken and fish를 포함해서 간단 간단 다시 한번 현재 시제는 늘 그러한 거야 늘 그러한 거 알았지? 현재 시제를 현재로만 보면 안 돼요 ok 이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과거에도 했고 대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치? 자 the new subway line 새로운 지하철 호선이 opens 열립니다 next month 다음 달에 ok 선생님 다음 달에 열리니까 여기를 위를 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써 줘도 됩니다 ok 우리나라 말도 그래 앞으로 있을 일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잖아 나 오늘 저녁 때 내 여친 만난다 라고 해도 되잖아 알았어 만날 것이다 라고 안 해도 된다고 ok 영어는 진행형으로도 그렇게 쓰지 진행형을 쓰면서 ok 앞으로 일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을 때 진행형을 쓰기도 한다고 현재 시제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고 I am seeing my girlfriend tonight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알았지? when you do common things 네가 할 때 뭐 흔한 일들을 in an uncommon way 흔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그럴 때 you will get the attention 너는 얻게 될 거야 주먹을 of the world 세상의 주먹을 if you don't go through hardship 만약에 네가 go through 하지 않아 hardship 역경을 겪지 않아 go through는 experience 로 보면 돼요 그러면 you wanna 넌 알지 못할 거야 how strong you are 얼마나 강한지 네가 알맞은 것은 as soon as you start to pursue a dream 네가 꿈을 추구하기 시작하자마자 everything in your life 너의 삶의 모든 것이 we will have a meaning 갖게 될 것이야 의미를 듣지 as soon as you start to move 하자마자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오케이 우리 문법 특강 시제편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습니다 뭐 고등 과정에서 뭐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그래 뭐 이걸로 다 풀리니까는 외워도 되는데 사실 네가 영어로 된 문장을 쳐다볼 때 이렇지 않은 케이스를 종종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뭐 if라든가 아 뭐 웬이라든가 어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윌을 쓸 때가 있다고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사실 왜 그러냐면 윌은 미래가 아니야 우리 얘기했지 시제편에서 시제는 두 개라고 현재 시제 아니면 과거 시제라고 윌은 미래가 아니라고 오케이 윌은 뭐야 그러면 추측이야 윌 매일 뭐 캔 이런 애들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이거 오케이 추측입니다 윌을 언제 쓰냐고 윌은 의지를 나타낼 때 오케이 아니면 어떤 성향을 나타낼 때 꾸덕꾸덕 그리고 공손함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윌을 씁니다 됐지 정리됐죠 respect yourself 존중해라 너 자신을 and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will respect you 너를 존중할 것이다 됐지 명령문 다음에 and라면 해석을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ll이 나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 그랬습니다 the successful man이 성공적인 사람이 will profit 이득을 볼 것이오 from his mistakes 그의 실수로부터 득을 볼 것입니다 and 그리고 try again 다시 한 번 시도를 할 겁니다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오케이 this would 이번 주에 I'm going to concentrate 내가 집중을 할 겁니다 on school work 뭐 학교 일 다시 말해서 학업 공부해 그 공부가 어떤 공부냐 내가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공부 말이야 스쿨 워크는 조 자리죠 we are moving to a new place tomorrow 아까 말한 거지 진행형으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고 됐지 내가 지금 미래를 나타낸다고 나타낸다고 했지만 이거 미래의 시제 말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시제는 두 개입니다 현재의 시제는 과거의 시제 그니까 시제를 시간으로 착각하면 안 돼 시제는 동사의 형태야 알았어? 동사의 형태 동사 형태는 과거랑 현재 밖에 없다고 말했잖아 when 하고 go 밖에 없지 goal 이런 거 없잖아 알았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사를 갈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tomorrow 내일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기부 포기를 합니다 되게 안타까워 just before they are about to achieve success 걔네들이 막 성공을 성취하려 하기 전에 됐지?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하다 하려 하다 이렇게 단순부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자 be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존재하다죠 있는 거야 about은 주변이잖아 to는 어디 어디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성취하는 쪽 주변에 존재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지? 그래서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뜻인 거야 알겠니? she was on the point 자 이것도 직역하면 그녀가 포인트에 들러붙어서 존재했던 거였지 오는 접촉이라 그랬잖아 어떤 포인트야? 떠나려고 하는 포인트 말이지 when he finally arrived 자 걔가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도달했을 때 걔가 도착했을 때 얘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뜻이지 끄덕끄덕? the plane for Toronto 토론토 행 우리 전치사 풀 배웠었지 방향 어디 어디 행 토론토 행 비행기가 is to take off 이득을 할 것입니다 within 30 minutes 30분 안에 되니? 자 우리 비트 구면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우리는 위로 보는 것이지 됐어? 요 2 요거 전치사 2에서 온 거라 그랬지? 미래지향적이라고 끝 the project is due to start on Monday 자 요거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그 프로젝트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Monday에 and the duration 그 지속기간은 will be 3 weeks 3주가 될 것입니다 됐어? 추측이잖아 3주가 될 것입니다 어 저기 메이라고 써도 되잖아 알아들었니? 위를 미래로 보는 그 시각을 없애버리세요 알았지? people have wonder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4 centuries 몇 세기 동안 about life after death 사후세계에 대해서 we have been to 제주 아일랜드 우리는 제주도에 있어 왔습니다 아 뭐야 제주도를 가봤습니다 we have been to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가봤습니다 many times 여러 번 됐죠? 자 잠깐만 간단하게 우리 이거 지금 CJ편에서 다 특강 했었던 거예요 음 완료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과거 현재 완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간단하지? 자 그럼 이것도 현재 완료도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야? 현재 완료 완료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저걸 완료로 보는 거야 어? 안 돼 그 시각을 없애버리세요 알았어? 현재 완료의 첫 번째 뜻은 뭐야? 결과야 결과야 우리 중필이 때 이렇게 했었잖아 어 완료 그 다음에 뭐 경험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 결과 이렇게 4수로 나눴었지 4개 카테고리로 여기에 1번은 완료가 아니라 결과야 알았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핵심이야 알았니? 현재 완료는 포인트가 거기다 알았어? 내가 제주도를 여러번 가봤어 그래서 내가 제주도 호환하게 알고 있어 인마 그 결과 알았니? 이거야 핵심은 We have just been to 제주 아일랜드 for summer vacation 우리가 막 갔다 왔어 제주도에 어? summer vacation을 위해서 어? 여름 휴가를 위해서 됐죠? South Africa has lost many natural habitats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자연 서식전을 Due to deforestation 산림 파괴 때문에 forestation에 D가 붙었었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응? 산림화 산림 파괴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요 얘기도 해준 것 같아요 완료형을 요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South Africa has many natural habitats Lost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South Africa 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많은 natural habitats 근데 그 많은 natural habitats 어떻게 된 거야 Lost된 거라고 이 의미잖아 끄덕끄덕 어 그러니까 결과잖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은 자연 서식지를 근데 그 자연 서식지는 어떻게 된 상태인 거야 Lost된 상태라고 알겠니? 1985년 이후로 The company has been in its present location 1985년 이래로 쭉 그 회사가 현재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됐지? It has 자 이게 이게 완료로 보면 안 된다 라는 게 봐봐 85년부터 지금 몇 년이냐 2000 몇 년에 있다가 이제 나 사라져야지 하고 다른 장소로 가는 거냐고 아니잖아 알았어? 완료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결과로 보라고 Let's be my life from dream 자꾸 이렇게 나랑 수업하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많이 접하죠 오케이? 내 말이 맞아잉? 그게 내 평생의 꿈이었어 뭐가? 비짓하는 게 This beautiful city를 이 아름다운 도시를 오케이? Have you ever imagined 넌 그 언제고 상상해 본 적이 있니?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The baseball team He has never won again 게임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So far 지금까지 This season 이번 시즌에 되니? So far 지금까지 She's only 20 걔는 단지 스무 살밖에 안 됐어요 But she's already achieved 걔는 이미 성취를 했답니다 Worldwide fame 전세계적인 명성을 자 여기에서 이렇게 apostrophe s 여기는 is죠 자 여기는 has죠 됐지? He has just become a member of a mansa 걔는 막 맨사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With an estimated 추정되는 156의 IQ를 가지고서 My sister has gone to the bank 가버렸어 뱅크로 그게 무슨 뜻이야 그 결과 여기 없어 라는 뜻이야 됐지? She should be back soon 걔는 곧 돌아올 거야 됐지? 응 자 우리 Should 무슨 뜻이야? 1번 뭐뭐 해야한다 Should랑 워턴은 뭐뭐 해야한다 근데 그게 어색하면 여기처럼 뭐야 돌아올 거야 Will 또는 May의 뜻이라고 추측이라고 얘도 알았지? 어 Should를 의무로만 알고 있으면 이거 초딩이고 알았어? 어? 고딩쯤 되면은 저거를 May 또는 Will 내 뜻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추측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누군가가 지금 앉아있는 거야 그늘에 오늘 왜? Because someone이 심어가지고 tree를 long time ago long time ago 심은 거잖아 옛날에 오케이? 플랜티드지 걔가 지금 쭉 심어온게 아니잖아 옛날에 한 시점이잖아 그렇지? 한 시점이면 과거야 어 어느 시점 이래로 쭉 쭉의 느낌이면 현재 완료고 간단? 간단 그래서 우리 점이면 과거 선이면 저기 뭐야 현재 완료 어 이렇게 문제풀이할 때 접근 하죠 앤 서울타워가 has been a symbol 상징해 왔어 서울에 since the first opener 그게 처음 오픈된 이래로 어? 대중들한테 1980년에 금시점 이래로 쭉이잖아 됐지? The baby has been crying 울어 오고 있는 거야 since we got here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울고 있는 중이지 됐어? 응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쓴 거는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됐지? How long have you been looking for a job?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직업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니?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직업을 찾고 있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고 I have been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왔어요 all afternoon 오후 내내 It's time for a break 좀 쉴 시간입니다 The event has been taking place 발생해 왔어요 In the city 그래서 On the first Saturday of May each year 5월 첫 번째 토요일에 Each year 매년 오케이? 매년 그렇게 그 이벤트가 발생되어 온 거야 됐지? The pianist had been sick 아팠어 For two weeks 2주 동안 그래서 She couldn't take a party in the concert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 여기는 과거 원료죠 여기 지금 기준 시제가 과거잖아 그런데 얘가 아팠던 게 이 기준 과거보다 2주 전부터 아파 아파 왔던 거야 끄덕끄덕 오케이 다시 한번 아까 현재 원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침 그러면 과거 원료는 더 과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영향을 미친 이 얘기야 됐지? I recognized him at once 나는 알아봤습니다 걔를 한방에 즉시 Because I had seen him before 왜냐하면 내가 걔를 봤기 때문에 이전에 됐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before 있잖아? 그럼 이거 이거 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지? 그냥 과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When I entered the classroom에 들어갔을 때 The lesson had already finished 이미 끝났습니다 끄덕끄덕 이게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표시잖아 대과거를 썼다라는 거 Almost 11 minutes had gone by 거의 11분이 지나가 버렸죠 When the players finally stopped 그 선수들이 마침내 멈췄을 때 도전하는 것을 심판한테 그의 다시 말해서 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그게 무슨 뜻이야 11분 동안 항의했다 그런 얘기죠 카롤이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엄마를 위해서 근데 그 엄마는 말이야 had sacrificed 희생했던 사람이야 all her life 엄마 인생 전체를 for her family를 위해서 됐지? 응 여기 과거 여기 과거 완료 더 과거 옛날부터 평생을 희생을 해 왔다고 과거까지 됐지? she will have graduated she will have graduated 자 소위 말하는 미래 완료네요 어? 걔가 graduate 할 거에요 from college 대학교로부터 by next month 다음달 즈음에 오케이 자 의역하면 무슨 말이지 다음달이면 걔 졸업했을 거야 이 말이야 잘 들어 졸업했을 거야 오케이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데 지금 한국말로도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끄덕끄덕 자 그다 she will have taught English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래 완료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문법으로 어 미래 완료를 하고 있는데 그냥 will 완료지 뭐야 어 과거 어느 순간부터 어? 미래 이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하는 거야 오케이 과거 어느 순간부터 영어를 가르치 온 것이지 네 그때까지 영향을 영어를 가르치는 거라고 for 10 years 10년 동안 why next year 그때까지가 미래가 언제야 이게 next year 내년이지 그니까 내년 즈음이면 for 10 years 10년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 셈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국말로 의역하면 됐지? 뭐 얘는 까지라고 해도 괜찮겠네 어 내년까지 걔는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셈이야 그 얘기야 if I see there's a film once more 필름 그러지 말고 film 알았지? 만약에 내가 보잖아 이 영화를 한 번 더 그러면 I will have a city 내가 그 영화를 보게 되는 셈이야 three times 세 번 됐지? we will have overcome differences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differences 차이를 if we respect them 우리가 그들을 존중을 하면 됐지? 어 differences 를 존중한다면 그 차이를 존중한다면 어 그 뜻이죠 차이를 존중하면 우리는 어 차이를 극복하게 될 거야 I am very satisfied 나는 되게 만족해 You have tried many kinds of sports 시도해 봐서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last year 작년에 지금 완료형 투부정사를 썼지 완료형 투부정사건 완료형 동명사건 완료형 둔사고문 이건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시제 하나 빠르다라는 뜻이지 기존 시제보다 하나 빠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현재 여기 과거 됐지? 스포츠를 시도해 본 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 He denied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걔는 부인했습니다 심각한 실수를 했던 것을 얘가 부인한 것보다 먼저 됐지? A farmer claimed to have seen a UFO 파머가 농부가 주장을 한 것이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은 얘가 UFO를 봤다라는 것이기 하늘에서 A farmer claimed that 그러면 여기를 He had seen 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That he had seen a UFO in the sky OK? It was helpful 그게 도움이 됐어 뭐가? To have reviewed 리뷰를 한 게 그 북을 Before I attended the class 그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러면 It was helpful that I had reviewed 이러면 되겠지? The book OK? 더 과거니까 대과거니까 Having failed once Doesn't mean that You are going to fail at everything 자, 한때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 이건 뭐야 여긴 이렇게 쓴 거네 여기는 현재 그럼 여긴 과거지 과거에 실패를 한 것이지 The fact that you beat it once 그럼 여긴 뭐야 그냥 failed 라고 하면 되겠네 됐지?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과거로 써주면 되죠 그 사실 네가 한때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Doesn't mean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You are going to fail 네가 실패를 할 거라는 게 everything 모든 것에서 I'm pretty proud of having completed a marathon myself 나는 꽤 꽤 상당이라는 뜻이죠 꽤 자부심을 갖습니다 끝마친 것에 마라톤을 myself 내가 직접 I'm pretty proud of that I completed a marathon myself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과거로 쓰면 되니까 과거로 쓰면 되니까 이게 이제 차가운 아 아 아 우와 끝날 수